대략은 도전인 것 받아주지 이제 한 개요 모두 끝내봐야지 시작이댓냐 다들 힘내라냐 클라리스는 여기이라냐 상대해 주지 자락한 기운이 밀그러진 이 공간에 ㄷㄷ 히힛 ㄷㄷ 터락한 기운이 느껴지는건 자 내 마음대로 할거다냐 고통스럽고 으으으으읏 흐으으으 선사할것을 하멸 파멸조한 질 싸움이 되지 파괴된 균형을 바로잡는거 그것이 나의 일이다 시작이다냐 히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